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라 하는 분들입니다. 레게와 판소리 만남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만남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소리꾼 김유리씨의 무대입니다. 네, 절로 춤을 부르는 판소리와 레게의 만남이 어떤 음악일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소리꾼 김유리씨의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사 그때여 신봉사는 낮이면 강도예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때 마침 본촌에 백덕이라는 여자가 있어 신봉사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 모르게 살짝 자원출가를 허옇겄다. 이 뺑덕이 내가 신봉사 재산을 먹기로 드는디 꼭 억성질로 말아 놓고 쉬었다. 아름 representa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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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맙습니다. 치리롱іч싹 시리롱 Alex 씨리롱씨끈 씨리롱씨끈 실건 실건 시리롱씨끈 딱 씨끈씨끈 씨끈씨끈씨끈 씨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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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풍 파 이 흥부가 박을 착조개 놓고 보니 박석은 회에 피어있고 웬 회 두 장만 북어지겠다 이 퀘 뚜껑에 쓰였으되 여기서 나오는 돈과 쌀은 평생을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다 허연원이 흥보가 좋아라고 이 괴좋장을 한번 더 비워내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LC Sin우 짝을 둘러 굽고 나면도로 쓰고 톡톡 뜰고 돌았다 돌아보니 도로 와다가듯 떠올 IL 돌아шей고 돌아 돌아보니 도로와다 가듯 Da 도가 돌아 보니 아이고 좋아 죽이네 예언 한 백 육십 일을 그저 꾸역 꾸역 나오더라 누군가 구멍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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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